해변에 있는 해삼을 쓰다듬자 물을 뿜어내고 뭔가 히멀간 것이 보입니다 이윽고 다시 쓰다듬자 몸 안에 있던 무언가를 잔뜩 내뱉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해삼의 내장입니다 영어로 C-Cucumber 바다의 오이라 불리는 해삼은 자기 방어의 일종으로 몸 안에 있는 내장을 뿜어냅니다 정확히는 퀴비해관이라는 특수한 기관으로 가느다란 실처럼 생겨 조금만 만져도 엉겨붙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덕분에 포식자들은 이 퀴비해관에 얽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퀴비해관이 없는 해삼도 있는데 이들은 진짜 내장을 뿜어내며 체내 사포닝계 독을 함께 방출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람에겐 해가 없는 독이지만 물고기한테는 치명적이라 보앙에서 함께 기르다가 해삼을 잘못 건드려 폭변을 당하는 일도 있다고 하네요